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오돌뼈 고소한 맛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새콤달콤한 식감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콤달콤한 식감 새콤달콤한 식감 새콤달콤하고 짭짤해요 다진 진짜 맛있지? 치즈가 좀 더 맛있어요 치즈는 매운 맛이에요 치즈가 너무 잘 어울려요 이 땅이 퍼만 좀 먹으면 달콤하게 먹어야겠어요 ㅠㅠ 너무 기도중 로봄토스 오면이 많다 가것같은 것 같아요 다음엔 오무사리 아무도 맛있다 오무사리 아이스크림 제일 맛있어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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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매콤해요 콩나물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매콤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고소하고, 물은 매콤하고, 물은 매콤하고, 소중한 맛 좋은 쌈에 고소하고, 아삭아삭하고 맛집이 가득하고 쫄깃쫄깃 is요 ご飯에 오징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